수상 소감을 보미양하고 남주양이 이어서 수상 소감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2014년 음악중심 4월 둘째 주 1위는 에이핑크 메스타츠! 야야야야야! 난 아스터미들보다 랩부터 빨리 할 수 있죠.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야야야!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바로 재미! 남주 렛츠 고! 어 남주야. 이렇게 어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주 렛츠 고! 남주 빠졌다! 남주 빠졌다! 남주가 빠졌어? 오늘! 우리 같이 해요? 네! 오늘 일을 했는데 나는 섹시 댄스도 좋고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었어 1위도 해서 기분이 좋은데 범위하니... 아 땡큐! 오 마이갓! 아니에요 커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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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ер endpoint. 콧피 커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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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чем component. 뜨 aí slut. 저는 이렇게 창피한 걸그룹을 참고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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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8등인데 왜 이렇게 닭살이 돕지? 아직 겁나는 아닌 것 같아요. 어.